화양초등학교 19년도 20년도 화양초에서 체육전담이랑 학폭을 맡았던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직생활을 시작했던 학교가 화양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좋은 기억들만 있고 너무 아쉽고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32살인데요 제가 32년 살면서 30살 31살이 가장 제 인생에 행복지수가 높았던 해였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화양초등학교에서 좋은 시간 많이 보냈고 많이 부족했지만 좋으신 선생님들께서 옆에서 잘 도와주셔서 별 큰 문제 없이 2년동안 재밌고 열심히 잘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꼭 어떤 좋은 일이던 안 좋은 일이던 연락 주시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도영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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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